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c 키노트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rtx4090과 rtx4080을 발표했습니다. 제품 발표 이후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평가와 의견 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발표 이후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성능과 가격일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gtc 키노트에서 공개된 내용 중 몇가지 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품 공개전 레이트레이싱 과 dlss3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할애 하며 설명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차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능 측면에서 2배 이상 향상되었 지만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텐소코어 부분입니다. 텐소코어 의 성능이 무려 4.3배 향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준 dlss3의 데모 영상을 보면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건 바로 데모에서 보여준 게임 타이틀의 프레임이 2배 이상 증가되는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dlss를 지원하는 타이틀의 경우 dls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dlss에서 저 정도의 프레임 상승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의 성능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을 되새겨보면 레스토화된 그래픽을 사용하는 타이틀의 경우 2배 빠르며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는 경우 4배 빠르다는 이야기에서 레이 트레이싱에서 4배 빠르다고 한 부분이 dlss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화된 그래픽을 사용하는 타이틀의 경우 2배 빠르다고 한 부분 역시 dlss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dlss를 강조하는걸까요 gtc 키노트 정리 영상에서 제가 dlss3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dlss3의 가장 핵심은 바로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dlss3는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뤄집니다. dlss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dlss 업스케일링 부분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lss3는 dlss 슈퍼 레졸루션과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패키징화한 명칭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중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이 rtx40 시리즈 성능의 핵심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키노트 정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영상에서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dlss 슈퍼 레졸루션이 이미지 업스케일링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은 화면의 프레임을 분석 예측해 ai가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말 그대로 프레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dlss3에서 dlss 슈퍼 레졸루션 부분은 기존 rtx30 시리즈라던지 rtx20 시리즈도 사용할수가 있지만 dlss3의 핵심이라고 할수있는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은 rtx40 시리즈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gtc 키노트에서 데모로 보여준 두배 이상 프레임이 상승하는 dlss3의 성능은 rtx40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고 rtx40 시리즈 성능의 핵심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rtx40의 성능에 있어서 dlss3를 포함해 성능을 언급하고 있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게이밍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깡성능이 아닌 레이트레이싱 타이틀이라던지 dlss 타이틀을 기반으로 게이밍 성능을 언급한다고 정리를 할수가 있을겁니다. 엔비디아는 dlss3가 35개 이상의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에 준비되었으며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lss3가 우선 탑재되는 게임과 어플리케이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왜 dlss를 포함해서 성능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할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선 시각의 차이가 있을겁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갈수록 높은 비율로 채택되고 있고 인텔의 xess라던지 amdfsr을 생각해보면 게임에서 업스케일링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이제는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그래픽 옵션을 베이스로 하고 그래픽 하드위어 제조사 측면에서 어떤식으로 업스케일링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프레임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을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볼수가 있을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dlss3의 성능을 그래픽 카드의 퍼포먼스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걸 뭐 어떻게 본다면 게임 그래픽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바뀐 기준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도 볼수가 있을겁니다. 우선 rtx40 시리즈가 기존 rtx30 시리즈와 갖는 또다른 차이점은 크기 부분을 이야기할수가 있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의 경우 3슬롯 두께를 가지는데 엔비디아 파트너사들이 출시하는 제품들은 이미지 유출을 볼때 4슬롯까지 두꺼워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전 30 시리즈 중 3090ti와 3090이 mvlink를 지원했던것과는 다르게 이번 4090은 mvlin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게이밍 영역에서 이전 30 시리즈때부터 슬라이 지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40 시리즈에서는 사라진것으로 볼수가 있을겁니다. 전원부는 이전 rtx30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사용됐던 12핀 커넥터가 아닌 12플러스 4핀 커넥터로 불리는 pcispress gen5 파워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레퍼런스 기판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으며 파운더스 에디션의 경우 4090은 23페이지 전원부로 구성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는 4080 12gb가 285w 4080 16gb가 320w 4090이 450w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av1 인코딩과 디코딩을 모두 지원하구요 엔비디아 디코더는 이전 30세대와 동일한 5세대가 탑재되었지만 엔비디아 인코더의 경우는 8세대로 세대교체가 되었으며 듀얼 인코더로 2개의 인코더를 탑재했습니다. av1 인코딩의 경우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던지 스트리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듀얼 인코더의 경우는 차트를 보면 4k 프로레스 및 8k 프로레스의 렌더링 속도 부분에서 4090이 3090ti 대비 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듀얼 인코더를 통해서 8k 60프레임의 녹화도 이제 지원합니다. 3d 렌더링 성능의 경우는 dls3를 활용하는 경우 약 2배 가까이 성능이 향상되었고 오프라인 렌더의 경우는 최소 60% 이상 성능이 향상된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rtx 40 시리즈의 주요 변경점은 어느정도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rtx 40 시리즈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tx 40 시리즈가 공개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중 가장 씹히고 있는건 다름아닌 rtx 4080 12gb 모델입니다.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4090과 4080의 스펙을 보면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치가 바뀌면서 클럭이 이전 30 시리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2GHz대를 넘어서 2.5GHz대를 넘어서는 부스트 클럭을 보여주는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재 rtx 4080 12gb가 욕을먹는 이유는 4080이라는 동일한 네이밍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메모리만 줄어든게 아니라 쿠다코어스에서 무려 2048개나 차이가 나는 부분과 메모리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192비트인점을 두고 어떻게 이게 동일한 4080이냐 이정도의 스펙차이면 하위 라인업으로 봐야되는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겁니다. 분명 표면적으로 드러난 스펙차이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더 확장해서 rtx 30 시리즈의 쿠다코어 숫자와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4080과 비교했을때는 뭐 분명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아키텍처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단일 쿠다코어 숫자만으로 이전세대 제품과 성능을 가늠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rtx 40 시리즈가 공개된후 4080 12gb 모델이 욕을먹는 이유는 이해하셨을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가격이 정말 애매한게 저도 키노트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 이후 가격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가격 부분을 용팔이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rtx 4090과 4080의 정확한 성능 그리고 실사용 기준에서 체감되는 성능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두고 본다면 환율크리가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물론 여기에 용프와 국내 시장의 질알맞은 특수성이 더해져 창렬한 가격을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결국 그렇잖아도 늘 신제품 출시때마다 도르마무 혹은 예토전생처럼 죽지않고 계속 만나게 되는 좀비마냥 억장 무너지는 가격을 보는게 국내 용산수산시장 상황인데 여기에 환율크리라는 구세까지 갖춰줬으니 물 만난 물고기마냥 시가는 춤을 출게 뻔하다는건 누구나 예상할수가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msrp만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가격이 눈물난다는건 일단 팩트로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가격이 얼마일지는 알수 없지만 미쳐 날뛰는 상황이 나오면 어차피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분들이거나 아니면 카드사와 긴시간 노예기약 맺고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외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하는 상황이라는거죠. 가격때문에 못사고 가격때문에 욕하는건 그렇다치더라도 여기서 아직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이게 좋네 나쁘네 라고 이야기하는건 좀 이상하다는거죠. 그나마 엔비디아가 밝힌 내용이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할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차트중 이 부분입니다. 레지던트 이블과 어크 바랄라를 보면 3080 12GB 모델은 3090ti 대비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3080 12GB 모델은 3090ti 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그런데 이것만 두고 단정적으로 3080 12GB 모델이 3090ti 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재 공개된 내용에 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DLSS3와 RTX를 지원하지 않는 타이틀에서는 3090ti와 비슷하지만 RTX 지원 타이틀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DLSS3 지원 타이틀에서는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라는게 이 차트를 두고 이야기했을때 좀 더 정확한 표현일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번째로 RTX 40 시리즈 그중 4080 12GB 모델은 동일하게 4080 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16GB 모델 대비 스펙상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서 보여주는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데 4080 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건 문제가 있다. 두번째 30 시리즈의 CUDA COO 숫자와 4080 12GB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키텍처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제품이 보여주는 성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CUDA COO라던지 메모리 인터페이스 비트로 제품을 평가할 순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가진 논리라면 3080 12GB 모델이 가진 그 CUDA COO 숫자로 3090ti와 비비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라는 얘기죠. 세번째로 아직 4090 및 4080 라인업의 성능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는 확인된게 없고 필 테스트 및 실사용 테스트 데이터를 봐야지만 제품의 정확한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게 팩트일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중 3090ti의 경우 가장 저렴한건 최근 150만원대 까지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30시리즈에서는 채굴에 용팔이들 때문에 온갖 더러운 꼴에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사고 버텼고 최근에 채굴 박살나면서 재고 터지고 가격 떨어지는거 보면서도 40시리즈 나오면 살거야 라고 존버했던 분들이 막상 40시리즈가 공개되니 어라 가격이 어라 성능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거죠. 자 일단 가격이 창렬한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공홈에 나온 파운더스 가격조차도 환율클리칭 빵으로 맞은 상황이라 이건 뭐 말 다했다고 봐야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rtx-300ti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rtx-40 시리즈 발표 하루만에 우디르급 태세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조차도 rtx-30관령 칩 재고가 남아돌아서 30시리즈 밀프레쉬 모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국내 수요가 폭발했는지 품절 드립도 나오고 있는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30시리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구입을 해야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지금 그 40시리즈 좀 시끄럽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가격 때문에 그러신거죠? 당연히 최고 소진해야 했던게 부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흘러나오는 뭐 4080 성능 드립에 휘둘리기보다는 제품이 출시된 후 정확한 성능 비교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40시리즈 예상되는 가격 흐름이라면 가격 때문에 참 씁쓸한 상황인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이 비싸서 못사는 일이 생길지언정 나중에 가서 아 저렇게 저런거였으면 그냥 사는건데 라는 후회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이 RTX 3090 Ti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RTX 30 시리즈는 여기서 사실 가격이 더 오르는게 비정상입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따져보더라도 중고시장에서부터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제품들의 가격이 오른다는게 사실 거의 뭐 코비급 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웃긴 상황도 만들어내는게 국내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안 사주면 내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재고는 자꾸 쌓이니까요. 어쨌든 제품에 대한 가치와 평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마저도 각각 다를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거고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시던 간에 그 생각에 대한 그 가치와 평가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는 또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